뭐야 진짜. 11시 반인데 연락도 없이. 유난 떤다 그러겠지. 또 식었네. 오뎅탕은 뜨거워야 제맛인데. 왔다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 제맛이 들어와. 아이고 신나갑니다. 저기 저기 옆집 아저씨. 옆집 아줌마. 아줌마 아줌마. 정원아 우리 오늘 밤새 마시기로 했다. 그럼. 얘들이 왜 이래 진짜. 어 이거 뭐야. 술상을 받았네. 어? 야 역시 우리 정원이. 우리 정원이. 뭐 하는 거야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. 술 취했으면 집에 곱게 들어갈 것이지. 왜 밤에 몰려와서 진상을 부려 진상을. 정정원. 너 지금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너 진짜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야. 내가 뭐랬냐. 쥐들이라고 안 싸우겠냐? 야. 싸우는 거 보니까 정상이네. 야. 우리 싸움이 커지는 거 아니야? 나야 친구야? 정원이 너지. 얘네 얘네 열 트럭 갖다 줘도 난 정원이 하나지. 진짜? 그럼. 내가 쟤네들 다 알고 와서 미안해. 가라고 할게. 화내서 미안해. 음. 아니야. 쟤 데리고 온 게 아니었는데 이 밤에. 음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화내지 말했어야 했어. 미안해. 음. 아니래 내가 미안해. 음. 그래. 진짜. 야. 야. 못 볼 걸 봤다. 내가 정말 미안해. 우리 애기 잘했어? 여기서 그런 거 아니야? 나가서 오차가 안 난다.